죄이가 됐어. 죄이가 됐어. 죄이가 됐어. 죄이가 됐어. 너는 관상이 INFP야. 안녕하세요 라티님. 뭡니까? 잘 지내셨어요? 바로 본론부터 얘기하시죠. 계속 우리만 좀 퍼주지 않았나 생각이 좀 떠가지고. 요즘 잘 나가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치 그치. 딩고에서 찍어주셨지. 진짜 많이 찍었어. 그치. 매번 찍었잖아. 털어. 벤쿠버 러비더비. 킬링벌스.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 그리고 벤쿠버2. 스카이 다이빙까지 해서. 그리고 막 피처링으로 나온 것만 해도 잔뜩 나갔잖아. 어떻게 갚으면 되죠? 탑백에 좀 있으신가요? 힘들어요 지금? 약간 사정이 없던데요. 챕터에 20등 안에 들어간 딩고 프로젝트 유한이 뭔지. 다모잉이 맞아. 그럼 4년? 어깨가 묶었네. 그러니까 이 노래가 잘 돼야. 팀의 해체가 이런 얘기가 달려있다. 응급? 응급 프리스타일 해체? 그 MBTI로 노래가 하나쯤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해. 내가 INFJ지. 어 언어가 FP였다가 INFJ였잖아. 그치. 연애하고 약간 데이트 걸스. 비행기 시간 늦으면 안 돼가지고 제이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제이가 된다. 아예 INFJ라는 노래야. 어 여덟 개가 있는데. 아 이런 식으로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안 하잖아. 안 하지. 아니 아니. 다른 데가 부서. 아니 회의하는 거잖아. 회의. 너 티야? 안녕하세요 빅나티입니다. MBTI를 믿으십니까? 제가 MBTI가 바뀌었습니다. 피였던 내가 죄이가 됐습니다. 20년 인생을 피로 살아왔는데 신생아 때도 MBTI가 있으셨어요? 그럼요. 태어나기로 한 시간보다 먼저. 즉흥장으로. 무엇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죄이가 됐고 그걸로 노래를 한 번 써보면 어떨까. 연애 가치관. 성격. MBTI가 맞는 사람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 정상수 씨가 연애관이 맞는다? 그럼 피처링스 부탁드리고 너 티야 했을 때 나 티야 하면 탈락. 이런 식으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나의 프리죠? 탈락. PD님 어떻게 되세요? 저 이불 폅니다. 일단 F면 합격인데 P면 바뀌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세요? ENFP. 일단 이면 탈락. 형은 어떻게 되세요? ENTP. 이면 탈락이라면 뭐랍니다. 네? 어떤 분들을 좀 찾아다닐 건가요? 달달한 사랑 노래잖아요. 전문가들을 찾아가야죠. 호엘 형. 릴러 형님도. 기리보이 형. 비아이 형. 장모 형님. 애쉬 형. CK. BH1. 찌뿌딱. 저스티스. 아 진짜 좋아요. 그리고 뭐. 공나티 연애관 간략하게. MBTI로 설명이 좀 되는데. I부터. 조금 소심하게 다가가죠. 혹시 MBTI가 어떻게 되니. 저 I인데요. I 아메리카노 먹으러 가시죠? 상상 많이 하세요. 상상마다. 감성. 감성도 뭐. 제이는 이제 또. 알람을 제가. 4개를 맞춰놔요. 4개를. 오늘 늦으셨잖아요. 안 늦었어요. 보이세요 지금? 응. 노트북. 충전기. 응? 알람 많이 맞추면 제인이요? 네. 저 알람. 내 알람 그러세요? 아니 저는. 어디 먼저 오신 건가요? 증거와 저의 국밥. 아니 좀. 소비자 전문 인력 센터에 살아계시고. 비번이 뭐였더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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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습니까? 선생님. 일단은. 피세요? 극 T요. 아. 피세요? 극 P요. 아. MBTI를 근데 형이 좀. 잘 아신다고. MBTI로 인간을 분류를 해요.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으면 멀리하고. 형 MBTI는 뭐죠? 저는 ISTP죠. INFP. 저요? 그런 줄 알았죠? 난 알고 있었지. INFP인 줄 알았죠? 어? 아니야? 너는 관상이 INFP야. 그게 바뀌었어요. 죄의로. 안 믿네. 안 믿네. 언제까지나 3시, 4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15년째 그러고 있는데. 통제를 조금 해야겠다 싶은 거죠. 저는. 아 이거는 차이겠다. 아 연애하면서. 형 뭐예요? 연애하세요? 항상 하죠. 아 진짜요? 요즘엔. 아 명수요? 지금까지 만난 여자친구 몇 명이야? 한 600명 넘어 올 것 같은데? 잘 맞는 MBTI는 뭐예요? 난 F랑 연애를 못해. 발발되는 게 싫어. 발발된다 하면. 나한테 화내는 거 싫거든. 근데 화를 많이 내니까. 좀 감정적으로 화를 내니까. 형 엘리멘탈 봤어요? 나 애니 안 봐. 인사이드 아웃도 안 봤어. 겨울왕역도 안 봤어요 형? 안 봤어. 엘리멘탈 보자고 하나. 애니 안 봐 이렇게 해요? 응. 싫은 거는 진짜 무조건 다 말하는 스타일. 감정적으로 하는 영화에 대해서 매력을 아예 못 느끼는 스타일. 신과 함께 같은 영화예요? 그런 건 재밌던데? 아니. 7번 거에서 불 이런 거. 그거 재밌던데. 보면서 울지는 않지. 안 울어요? 영화 보면서 진짜 한 번도 울어보는. 근데 월드컵 때 나 울었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오히려 너무 울려요. 축구 선수들의 노력.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닦아요? F들은 흐르면 그대로 두거든요. 여기까지 흐를 때까지. 최대한 눌렀던. F들은 안 눌러요. 오히려 더. 나 운다 광고. 엄두 선생님 한번 설명해주는 시간. 직감적으로 MBTI 별로 느껴지는. 뉘앙스들이 좀 있다고 나는 생각. 실제로 안 봐도 맞출 수 있어요? 이 사람 나온 콘텐츠나 이런 거 봤을 때. 제 엄마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F의 어머니면. F일 확률이 좀 높다. ENFP? 뭐야. 그러니까 그 뉘앙스가 있다니까. 나 ENFP랑 잘 맞아.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이의 특징이 뭐예요? 너 캘린더 봐봐. 캘린더요? 원래 진짜 제이들은 캘린더 진짜 다 적어요. 알람이 있어요. 알람이. 캘린더 봐봐. 존나 깨끗해. 아니. 사람 캘린더까지 쓰고 살았냐? 진짜 제이를 못 봤어. 형 가방 들고 다녀요? 가방? 아 없지. 제가 가방을 들고 다녔. 아 진짜 진짜. 주머니 여기 어디 있는지 다 알고. 피는 바보야? 제이 호소인 같은 느낌이야. 그게 아니라. 스키니의 캘린더를 보잖아? 그럼 넌 제이가 아니야. 캘린더를 쓴다고요? 그거를 되게 수시로 확인하는데. 그 캘린더를. 넌 ENFP야. 아닌가 제이? 애기를 나눠봤는데. 첫 번째 후보. 어 그래. 좋으시죠? 어 좋지. 제발. 생각을 해보고. 좋은 생각 하려. 캘린더 쓰고 있는데. 3시에 이제 톨 형을 만났고. 4시에. 3시에 둘 다 되는데. 새끼 제이 아니야. 아니 그냥. 잠깐만. 근데 이거를 4시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원래 즉흥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제이가 되니까. 그래서 좀 노트를 사서. 조금 더 제이스럽게 해봐야겠어요. 편의점이 어디. 아 편의점이 어딨냐면. 자. 아 이거 하나. 아니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 이게 혓바닥에 하는 타투래요. 한번 해볼까요? 아 있네. 아 있네. 피차님 유지수는 안 되겠죠? 디엠 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캘린더에 다 정해져 있었듯이. 웨이채드 형. 오후 47분에 딱 만나기로 돼 있었거든요. 네 여보세요. 혹시 웨이채드님 맞으신가요? 네네. 3시 47분에 뵙기로 했었던 약속 때문에 와있거든요. 혹시. 들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슬리퍼 슬리퍼 슬리퍼. 신발 벗는 거 계획이 없었는데. 약속 아까 했잖아요. 3시 47분에. 내가 3시 28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제가 선물을 샀습니다. 아까 산 거 봤죠? 계획. 아 처음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MBTI가 일단은 어떻게 되죠? ENTP요. 원래 FP였는데. 어? FP였는데? 연애를 몇 번 하면서 T로 바뀌었어요. 이게 제가 한 노래의 포인트거든요. 죄의가 됐어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제가 캘린더도 쓰고 좀. MBTI를 믿으세요 조금? 나 이렇게 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런 식으로 하시진 않죠. 저요? 어떤 거 있어요? 공책? 공책 이제 사 오신 거 같은데 아무것도 적힌 게 없어요. 저의 연애 가치관. 이런 것들이 좀 맞는지 체크를 한 거. 그럴까요? 동선 같은 걸 미리 짜놓으시나요? 아니면 그냥 그날 땡기는. 저는 짜놓죠. 전 무조건 그날 그냥 부산 가요. 할 일 끝내고 뭐 하면 새벽 한 4시 되거든요. 서울에서 놀기 싫은데. 그럼 일단 차를 끌고 부산으로 갑니다. 심지어 부산이 목적지였는데 중간에 그냥 대구에서 내려요. 이 정도로 저는 동선은 아예. 내시게 깨워요 그냥? 좀 그런 편이에요. 진짜로. 초반에는 좋아하시거든요. 즉흥적이고 모험적이고 나중에는 너랑은 이제 미래가 두렵다. 고백할 때도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제기 같아요. 지켜봐요 또. 저는 이제 10년을 지켜보죠. 10년을요? 이건 팩트예요. 스토킹 느낌인데. 차선책을 세워놓은 거죠. 마누 자료. 차였을 경우에 장난이야. 야 장난이야. 차선책이란 게 좀 배워야겠네 진짜. 제이가 좋아요. 제이가 좋긴 하네요 진짜. 형도 제이의 모습이 있다니까. INFJ. 어디서 있죠? 그럼 싸울 때 이제 보통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편이 있어요. 내가 이걸 이렇게 했고 했으니까 이건 네가 잘못한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못해요. 혹시 한 번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요. 이번 주말에 뭐 할까? 아 난 이번 주말이란 단어 자체로 스트레스 받아요. 4일 이후에 잡는 약속이나 이런 거는 좀 아 저는 안 바래요. 그 나티 씨 자신을 자꾸 숨기지 마세요. 관상 보면 아는데 완전 CP예요 CP. 밸런스 게임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여섯 개 이상 맞으면 형의 비트를 한 번 좀 옆에 들어봐야 돼. 어! 그러면 잠수 이별, 환승 이별? 환승.. 싸울 때 우는 애인, 싸우면 연락 안 하는 애인. 우는 애인. 저는 좀 우는 걸 좋아해요. 아 거기까지, 거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우는 거에 이상한 감정을 말없이 키가야. 말없이 키가야. 죄이니까, 저는. 5분 뒤에 아귀를 켜고 있는데? 전 애인과의 추억을 잡고 묻는 애인, 말하는 애인. 말하는 애인.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당근마켓에서 사는 애인, 파는 애인. 저, 제가 헤어지고 판 거에요, 사귀고 있는데 팔아버리는데? 사귀고 있는데. 완전히. 근데 형 F신데요, 이거? 살짝? 티가 아닌데? 산 사람. 난 전자. 친구 전 애인과 연애하기, 전 애인 친구랑 연애하기. 전 여자친구의 친구. 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그런 게 어딨어? 거의 10개 가까이 맞았으니까, 비트를 좀 들어보고. 감성적이고 섬세하고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제가 섬세하게 작업했던 곡이 있긴 하거든요. 오, 좋습니다. 아, 이거요?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몇 시쯤 연락을? 저도 제기가 돼야 하니까 7시 37분 안으로 연락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내일 시작을... 한 번도 안 맞춰보신 것 같은데. 형,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지금 4시 56분이요. 4분 지체됐다. 4분 정도 빠르게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아이 형 만나러 가는데 사실상 형은 해주실 거라서 너무 안 맞으면 어떡해요? 그래도 그 비아이 형 피처링은 받고 싶은데요. 26초요? 아니요. 3분 30초. 1분 24.033초가 경과돼서 지금 조금 빠른 걸음으로 가야 하거든요. 아 지금 너무 빨라요. 2분 30초. 2분 30초. 2분 30초. 2분 30초. 2분 30초. 2분 30초. 3분 30초. 3분 30초. 3분 30초. 일단 잘 지내셨습니까? 나름 바삐 지냈지. 앨범도 또 내셔. 앨범도 내고 투어도 하고 지금 근데 놀고 있어. 와 빙봉이다 빙봉. 너 빙봉 좋아해? 그럼요. 빙봉 죽을 때 그렇니? 당연하죠. 드디어 애플을 만났다. 형도 흘리고 약간 안 닦죠. 그냥 뒀어 이렇게. 마르게. 이게 애플이니까요. 여기 왜 왔는데? 노트를 좀 필기하면서. 응. INFJ. 네네. 너 INFJ였어? INFP였죠. 제가 J가 됐어요. 6월경. 6월경이면 그때 이제 뭔지 알 것 같은데. 아예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아. 금반지 그거는 장신구는 아니잖아. 그냥 장신구야? 또 F들은 그냥 장신구는 안 차지는데. 그렇죠. 그냥 장신구가 없잖아요 지금. 아 근데 나도 P에서 바뀌었어. INFJ를. 원래 INFP였어. 형을 왜 바뀌었어? 나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계획 짜는 걸 되게 좋아해. 그런 노래예요. 그럼 형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형이 해야 되는 이유. INFJ다. P에서 J가 됐다. 인사이드 아웃은 빙봉을 좋아한다.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대로 뒀어. 겁도 없이 피처링 했는데 잘 됐다. 고맙다. 그럼 캘린더 같은 것도 써요? 난 메모장 했어. 오늘 할 일 막 이렇게? 이번 달 건 다 있어. 내일 것도? 내일 것도 있지. 모래 것도? 다 있지. 다 있지 않아? 일어나서 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와 진짜 있네? 응. 음식점을 예약하고 가요? 아 그러진 않아. 제이 별거 없는데? 예약도 안 하고? 고백을 좀 즉흥적으로 해요 아니면? 100가지 시뮬레이션 그 이상을 돌려보는 것 같아. 제가 얼마나 계획적이냐면 고백을 만우절날 해요. 그건 약간 좀 피질한 거예요 그냥? 즉 그렇다고 보지 않을까? 진짜야? 아니 아니지. 진짠 줄 알았어. 그렇게 하고? 친구랑 약속을 잡는다. 묻는 편이에요? 나는 약속 시간을 안 지켜. 상대방이 안 지켜도 상관없어. 그러면 약속을 왜 하는 거야? 아니 피네 형도. 잘 맞네 이 정도면. 싸울 때 조금 감정적인 편이에요? 나는 싸움을 일단 싫어해. 잘못하지 않았어도 일단 사과 박아. 저랑 형 잘 맞아요. 그냥 사과를 박아요. 아침에 일어나. 아 그 상황에서 안 하고? 제가 만난 분들이 다 티였거든요. 대화가 안 됐어요. 진짜로. 근데 같은 인프제애를 만나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INF 까지는 맞는 거 같은데 노트 상태 점검 한번 해 주세요. 아니 아니 잠깐만. 제이들은 노트를 뭐 우리는 아티스트인데 아티스트를 MBTI로 규정하려고 하지 마요. 자꾸. 뭐야 이거. 자꾸. 아니 근데 너가 만났던 분들이 제이였어? 제가 제이. 여기서 두 개 이상 겹치면은 아니 질문이 이제 적으니까 13개 중에 13개 중에 두 개가 겹치면은 그러니까 어려워요. 질문이. 잠수 이별 환승 이별. 잠수는 평생 잠수니? 와 형 진짜 잘 맞는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왜 헤어진 지 몰라. 나 환승. 그럼 환승이 맞는 거 같아. 싸울 때 우는 애인 싸우면 연락 안 하는 애인. 우는 거. 그렇지. 연락 안 하는 거는 주먹 다짐 하자는 거야. 연락을 안 해버리는 거는 하루에 백 번 연락. 하루에 한 번 연락. 한 번. 매일 보기 일주일에 한 번 보기. 일주일에 한 번. 형은 진짜 사랑을 해본 적이 없네 아직까지. 그럴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 근데 그때 봤을 때랑 저랑 확실히 느낌이 좀 달라지긴 했죠. 차분해지고. 그리고 그땐 너 처음 작업실에 왔을 때는 뮤비 찍고 오고 메이크업도 하고 의상도 락스타처럼 입고 와가지고. 미친놈인 줄 아셨을 거예요. 지금 의상이 바뀌었어. 그렇죠 이게 인프제인 거예요. 형도 바지 끝판 살짝 이렇게. 살짝 남잖아요. 그치. 앉았을 때 딱 이 정도. 이게 인프제예요. 이게 인프제예요. 그다음에 하얀 셔츠. 이게 인프제야? 이게 인프제예요. 속옷은 약간 블랙 선호하고. 어? 어? 맞아 지금 마침 올블랙인데. 저도 올블랙이라는 거 유언도 입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깔끔하게 블랙이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인터뷰였어요? 면접이었구나. 사실상 친절하게 대해드렸지만 면접관의 역할을 한 거구나. 비밀투표. 비밀투표를. 평등투표. 너만 투표하는 거 아니야? 네. M 연으로서 MBTI 연. 그럼 가상점이 있을 수 있다. 아 그래. 좋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좋네. 그럼 4점 드릴게요. 4점? 만점이 몇 점인데? 5점이에요. 성공했다. 다음 사람 만나러 가는 거야? 다음 분 만나러 가야죠. 4분이 주최돼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 그래. 얼른 가라. 4분 늦기 시작했어. 가보겠습니다.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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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둡죠? 네. 너무 어둡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조명 감독님. 하나, 둘. 아이!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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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 둘, 셋. J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네. 이번에 찾아온 곳은 어디냐? 히든 멤버. 내정자가 계속 있는 느낌인데. 아니 내정자가 그런 거 없어요. JNFG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내정자가 있는데 지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히든 멤버를 찾아온 거야 지금. 지금 너무 설레는 순간이 이게. 징고는 맨날 나왔던 사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저 진짜 한 50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완전 새로운 페이스. 예담 형입니다. 예담 형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앨범도 AWO2го 나왔어니까. 한 소절 goodness. 하나만 해. 한 소절. 하나만 하죠. 네? 하지 말고 하나만 해. 단독직입적으로 말하면 mbt university 일단 형은 무조건 아이구. 야 mettre P입니다. 매우 YINFp 같니 안 좋은 뜻은 아니에요. 저도 YINFp였거든요. 인프피가 굉장히 많아요 그쵸 이 씬의 이 씬의 어우 제가 이런 단어를 뱉을 줄 몰랐습니다 이 씬의 인프피 되게 많아요 인프피였다가 죄의가 됐어요 어떤 계기로? 완전 극피였던 사람이거든요 센스 있게 끼고 왔는데 이게 제가 극피 시절에 20대 초반에 20대 초반인데 지금 술 먹고 취해서 형한테 줬던 선물로 줬던 반지 야 근데 이거 젖어본 줄 아니니까 아니 형 지금 아니야 버리고 지금 내가 아는 INFP 중에서 사랑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몸의 대화가 통하는 몸의 대화가 통하는 우리 둘이 아니라 그냥 유치? 그게 아니라 신고봤어? 스피릿 영혼 근데 형이 하고 싶다고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피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테스트들이 좀 있어요 일단 갈 때 뭐 예약하고 가세요 밖에 나가서 먹잖아? 일단 걸어. 없으면. 없으면은. 계속 걸어요? 데이트면. 그럼 오빠 언제까지 걸을 거야? 미안해. 아니 제가 오늘 느낀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음악하는 남자 만나지 마세요. 아니 하나 가지 다 미친. 싸울 때. 다 져줘야 해. 져줘요? 응. 그리고 약간 쌓인 게 있어도 그때그때 잘 말 안 하는데. 근데 원래 인프피해 특이해요. 그냥 연애가 아니더라도. 프로포즈 하고 싶은 프로포즈 있어요? 저희가 약간 그런 거 못해요. 이벤트 같은 거. 약간 질어. 편지 하나 쓰는 것도 그렇고. 나 발라드도 잘 못 들어. 동현이 노래 잘 들어요? 응. 형 제 노래 제일 못 들어요. 세 개만 얘기해. 이걸 못 들겠어요. 그냥 아는데 아는데. 하나 둘 셋. 벤쿠버 2 벤쿠버 정이라고 하자. 아 너무 쉬웠다. 사실 MBTI 얘기도 이번 네번째 하니까 좀 질리고. 이거 하기로 해요. 이거 지금 이거부터가 너무 피야. 아 그래요? 사실 녹음하러 가자 하고 하려고 했는데. 잠수 이별 환승 이별. 잠수 이별이 낫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만나보는 거. 그렇죠. A. A는 뭐예요? 밀고 있는 애들인데요? 이게 장착이 됐어. 패치가 됐어. 자꾸 A를. 음악하는 남자 만나지 마세요. 10년간 1명 사귄 사람. 1년간 10명 사귄 사람. 와 이거. 10년의 장기 연애라는 거. 나는 이거는 10년. 10년간 1명이면 거의 가족이야. 20년 만나면 되죠. 뭐 했었는데? 이거 이거 자르지 말아주세요. 나랑 하는 것 중에 처음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닐 텐데. 범인은 절대 해줄 수 없는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b. 20년. 웃는 여인. 말하는 여인. 묻는 여인. 오이. 묻는 게 나아요? 묻는 게 낫지. 난 별로 알고 싶지 않아. 오빠가 그래서 몇 명만 남았어요? 어.. 그건 왜 궁금할까? 양말 벗어봐. 아 뜰샌네. 너도 같이 해봐. 아 나도 같이. 저는 그게 막아주실 수 있어요. 공정성 때문에. 셋이 하면 딱인 게 다 비로 시작해. 어. 공감해주는 척 하지 마요. 아... 아무튼... 성만 따면은 우리 빅뱅이야. 아... 오! 오, 그러네? 비하이 형이 비하면 내가 뱅! 하고 형이 뱅! 뱅! 그래도 이제 비밀투표도 있고 비밀... 누가 누가 투표를 하시는군요. 공정투표. 후보에는 내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거 총 몇 명이네 혹시? 두 명이요. 총 몇 명은 뽑는데? 두 명이요. 또 만나러 갈 거예요. 소감 한 말씀 들으시면서 끝내겠습니다. 참가 보는 2번 명예단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고망을 책임지고 목소리와... 형 이미지를 보호해! 목소리와 노래를 찾을수록 하겠습니다! 기회복! 기! 기회복! 아니 형 멋있대로... 멋있대로 멋있대로 멋있대로... 야야야야야야야... 이번에 찾아온 곳은 역시나 홍대. 이분은 꼭 섭외를 해야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사랑 노래를 쓰신 분. 여전히 가장 작업하고 싶은 아티스트 3순위. 1위 빈지노, 2위 빅뱅, 그리고 3위 자리를 지키시는 분. 한 손을 부르면서 들어가고 있어요. 뭐 어떡할까? 선물이라도 되어줄까? 눈물이라도 흘려줄까? 차라리... 아니... 내가...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죠. 저희가 한 7개월만에 보자. 형... 담컨은... 왜 말이지? 말을 그렇게 못해? 아니 그게 아니라! 형 보면 자꾸 17살 때 생각 계속 나는데 제가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오! 텔레비 나온다! 오! 말해! 말해! 신경 소리 마! 하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형 MBTI 잘 모르시죠? 어떤... 그걸 갖고 있는지 알아. INTP가 나왔어. 네. 한 달 후에 INFP가 나왔어. 최근에 INTJ가 나왔어. 저도 INFP였다가 J가 됐어요. 근데 형은 왜 바뀐 거 같아요? 나? 몰라, 뭐 할 때 바뀌는 거 같아. 뭔가... 아, 일할 때... 그때그때마다... PP에서 J로... 백을 꿇고 있을 때는... 에이 시발... 프로가 될 때... J입니다. 저는 이제... 일 때문에 바뀌었다기 보다는... 다섯 번째 말에 하니까 좀 부끄럽긴 한데... 이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제목이 INFJ예요. 아... 하려면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렇죠. 아, 오케이. 사랑 노래들은 픽션이에요? 거의 다 픽션이지. 딱 보면... 어떤 문장들에 내가 들어가 있어. 그냥... 전체적인 건 말고... 나중에 깨달았을 거야. 아... 그래서 허위 쪽팔려. 이랬지. 나는 밖으로... 아, 그렇죠. 그걸 안 내보내는 사람이거든. 내 걸. 그래서... 음원을 내릴까 했는데... 한 300만 원씩 꽂혀서 안 내린 것들이 있지. 아, 절대... 아, 절대... 예상도 가기도 한데... 아, 모를걸? 그래요? 응. 술자리에서... 아, 인생 얘기. 그런 거에도... 뭔가 있지. 어. 내가 말하는 게 좀... 모르겠다. 말이 잘 안 되네요, 오늘. 했어요. 이거 뭔데, 이거? 아, 이거요? 뭐 하려고 갖고 온 거 아니야? 인터뷰... 그게 필기지? 오늘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 무슨 말인지 잘 정리해놨네. 그렇죠. 형아, 이해하시잖아요. 어. 아... 가사랑은 이제... 전혀 다른... 현실에 있는 거잖아요. 약간 의뢰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남의 거에서 이렇게... 아... 나중에 내 거 찍을 계획 있나요? 일단은 나는... 말을 잘 들어. 여기까지만 할게. 오케이. 불러주세요. 고백을 해본 적도 있어요? 있어. 어, 학창시절? 고등학교 때 이럴 때... 난 이걸 진짜 못 하겠는 거야. 굉장히 나쁜 새끼인 게 받도록 내가 유도를 했어. 내가 받도록. 답답하게. 그게 가능해요? 가능했어. 서로 이제 좋아하는 상태에서... 어, 상태에서 그게 안 됐던... 아... 사람에게는 문자로 했지. 크... 전화도 별로 싫어하거든, 지금도. 가끔 네 전화 올 때 일부러 안 받은 적 있어.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항상 차였던 거 같아. 유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지. 그냥 얘기하지 못한 순간에... 유도를 하지 않았지. 내 속마음을 잘 안 꺼내. 그게 항상 문제가 됐지. 근데 그게 문제는 아니죠? 아, 문제야. 아, 그래요? 고치려고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굉장히 좋은 남자지. 오케이, 노력. 어, 노력을 많이 하지. 좋은 남자로 비춰지겠지? 그게 이 노래의 주제예요. 고쳐진다, 약간. 고치는 게 아니라 평생 노력을 하는 거 같아. 아... MBTI 같은 알파벳으로 사람 성격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T도 아니고 F도 아니고 근데 많이 발전한 거야. 옛날에는 한 글자로 정했거든. A로. 아, 나중에는 뭐 책 한 권으로 이제 나오는 거지. 아, 성격을? I, N, F, T, A, B, C, D, E, F, G, H? 좋은데? 그나마 조금 더 나은 거야. 어, 오케이. 잠수 이별, 환승 이별. 잠수. 후자는 내가 한번 한 개 봤거든. 아... 글쎄! 다음 질문! 우는 상대방. 연락을 안 해버리는 상대방. 우는 거. 어? 그래요? 어. 의외다. 울면. 달래주면서. 가사도 있잖아요. 내일 색깔 바꾼 거 바로 알아차릴게. 이런 거. 형 가사인데? 아, 그래? 몰라. 이번 앨범인가? 이번? 머리 스타일. 아... 그다. 100번 노력하는 사람. 하루에 한 번 하는 사람. 100번 하는 사람. 100번 오면 100번 하지. 한 번 오면 한 번 하고. 두 번 오면? 두 번 하고. 어... 형이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하기. 형을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하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저도. 형은 좋아하는 사람과 하는데 그 사람이 고백을 하게끔 만든다. 어렸잖아, 너무. 그쵸. 아, 근데! 난 몰랐다고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이미지와 내 진실과 혼동이 돼, 지금. 주제가 어떤 거 같아요? 소심 발언 해도 돼? 네. 솔직히 이제 질려. 좀. 아, MBTI. 어, MBTI. 유행일 때 이걸 좀. 안 하죠, 형. 안 하려고 하는 성격이라서. 많이 늦긴 했어, 유행상. 응. 그러니까 하려면. 난 여기서 좀 바꾸지. 어떻게 해요? 제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IMF. 제이. 재밌잖아, 이런 거. 너 때문에 나 망했어, 이런 거. 오오오. 내 스타일이 작 temporada. 심지어 IMF 피로. 나는 사실 저희는 피인 것 같아. 저 이거 해도 돼요? 어? 이거 할거면 나 써. 너무 좋은데요? 진짜 피다 너 진짜 제이어소이 그 자체로 너무 피잖아 너무 피잖아 이거 너의 덕을 때문에 희망했어 경제가 어려워 제가 이래서 항상 형을 만날 때 긴장을 해요 제가 예상치 못한 벽을 또 항상 주셔가지고 경제가 어려워 이거 좋아? 해 그냥 이거 형 이미 너무 흔들렸어 대중적이잖아 딱 이런 거 하고 핸드폰 줘봐 이런 거 IMFP가 지금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잘 풀면 할머니가 너 알아봐 이명웅이 하다가 서동현이 안 되면 뭐 집에서 써버릴게 올려주면 굉장히 기분은 좋을 것 같아 이것도 열심히 해보고 아 오케이 두 분 화이팅 화이팅 드디어 길고 긴 하루 동안에 MBTI 인터뷰를 마치고 이렇게 딩고 사곡에 왔는데요 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이렇게 한때 찬란했던 딩고가 세월의 풍파와 정보화 시대의 위기를 맞아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T였던 딩고가 F로 됐어요 첫 번째로 저희가 만났던 분 토사장님 일치하는 확률이 이것밖에 없어요 외모 오랜만에 봤는데 역시나 잘생겼고요 실력도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죠 너 피하시죠 넌 관상이 INFP야 하하하하 탈락 외일제드 역시나 하나 그치만 중요한 것은 INFJ의 기질이 있었다 일단 F부터 보시면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공감하면서 좀 격하게 사귀고 있는데 완전 근데 형 F신데요 이거? 또 I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활발하다 사실상 그게 I랑 같은 뜻이거든요 그리고 J 같은 경우는 J는 어떻게 안 될까요? 아 J는요 아침 9시에 자서 2시쯤 일어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루틴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계획적이다 어쨌든 그리고 특별 점수가 이 그래프 보이십니까? 이건 어떻게든 어거지로 해야 된다 어거지로라도 5점 만점에 4,98점 B.I.N.F.J님 INFJ이십니다 핵심이 나죠 핵심 작업실에 빙봉 인형이 있었죠 심지어 울었다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냥 뒀어 이렇게 그쵸 마르게 하견 지연 비연 5점 만점에 9점 실력 크아 추임새는 조금 왜 A는 뭐예요? 장명센스 저희 셋이 9점 만점 자 다같이 읽어볼까요? 땡 길이형 INTP에서 FP에서 TJ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점은 알파벳 1분 IMFP 너 때문에 나 망했어 오 Vault 이걸로도 한번 작업을 해봐야겠어 진짜로 규제 1개가 나올지 1개가 나올지 2개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쵸 결정이 되겠죠 피 다운결관을 해줘요 이 영상이 나갈지 X les vol INFJ로 하고 하나를 더 합시다 IMFP? IMFP로 IMFP로 해서 그런 슬픈 노래로 해버려 ANằn IFJ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인코 피어 보니 잘 망했다. 인코 피어 보니 잘 망했다. 피인지 죄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피면 피인 대로 피면 피인 대로 근데 제가 어떻게든 살려드릴게요. 315등. 고생한 우리를 위해 박수 칩시다. 근데 아직 MBTI 검사를 해보진 않았어요. 뭐야 그러면 그냥 계획 세우는 본인의 진짜 죄의가 됐다 나는. 계획을 세우는 모습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